흥부가를 해야 쓰지, 박을 타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서 박을 타야지요. 박 타서 금은과와 모든 것이 나오는 과정을 해야 돼요. 대비 노정기가 다 끝났지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하죠.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끝냈지요? 네. 그러면은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한 다음에 그 뒤에 거 배울게요. 저기 봐. 안일이 생략하고 바로 불러요.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시작.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대비. 오, 안 뒤로를 갔다가 이제 와. 다시. 당장 당하 비겁이래. 편 편 간이 돌 나간 거동. 구가 것을 갖다 고의로. 다시. 편 편 간이 돌 나간 거동. 시작. 여정차간이 돌 나간 고동 무거가 슬갔다고 이르랴 무거가 슬갔다고 이르랴 북해 같이 오시다 북해 긍정이여 얘기 중 북을 못 채우고 공간으로도 없는 듯 단사 봉황이 죽씨를 물고 호동석으로 넘는 듯 구고 정하기 난 초등을 물고 성맥간으로도 없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보가 보고 개여겨 천천히 살펴보니 절굴양각이 화년 어디서 안하는 소리야? 절굴양각은 간 저기 아리롱 아리롱 온 거니 어찌야 하니 내 제비 저제비 거동을 보아 온표 박씨덜 입에다 가물고 이리 저리 넌 놀다 흥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덜 입에다 가물고 박씨덜 입에다 가물고 박씨덜 입에다 가물고 공간으로 나아가다 안 되겠어요 다시 배워야 돼요 자, 우리 저기 뭐야 독도리 님도 오셨고 여러분이 잘 안 되니까 다시 배워야 됩니다 시작 금고가 보고서 좋아라 시작 금고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흥 반갑다 내 제비 흥 반갑다 내 제비 흥 반갑다 내 제비 오가디를 갔다가 이제와 기다리고 오가디를 갔다가 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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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내려오지 말고 바로 팍 떨어뜨려야 돼 오가디를 갔다가 이제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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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편 두 박자야 세 박자 하지 말아 편 편 야시당 편 편이 논한 거동 무엇을 갖다 고 이르랴 무엇을 갖다 고 이르랴 북해 흥룡이 여의계수 부그르고 북해 흥룡이 여의계수 부그르고 재우군간으로도 없는 듯 재우군간으로도 없는 듯 안산 봉황이 죽시를 물고 안산 봉황이 죽시를 물고 죽시를 물고 아냐 단산 봉황이 죽시를 물고 단산 봉황이 죽시를 물고 죽시를 물고 죽시를 물고 고 허둥 속으로 넘는 듯 고 허둥 속으로 넘는 듯 구곡 정악이 난 초록을 물고 구곡 정악이 난 초록을 물고 구곡 정악이 난 초록을 물고 가길 박이야 물고 가 시작 구곡 정악이 난 초록을 물고 성백간으로도 없는 듯 성백간으로도 없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보가 보고 괴이 어겨 흥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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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흥보가 보고 괴이 어겨 찬찬히 살펴보니 찬찬히 살펴보니 절굴 양각이 환연 절굴 양각이 환연 고색 탕사로 가무근 흔적이 고색 탕사로 가무근 흔적이 천연덕스럽게 눈치지 말고 고색 탕사로 사가 짧아 탕사로 하지 말고 고색 탕사로 가무근 흔적이 시작 고색 탕사로 가무근 흔적이 아리롱 아리롱 허니 아리롱 아리롱 허니 어찌 아가니 내 제비 어찌 아니 내 제비 아니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찌 아니 내 제비 하지 말라고 어찌 아가니 내 제비 시작 어찌 아니 내 제비 아니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해야 돼 어찌 아니 내 제비 시작 어찌 아니 내 제비 자제비 거동을 보아 하나 둘 자제비 거동을 보아 보은표 박씨를 집에다가 물고 보은표 박씨를 집에다가 물고 박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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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보은표 박씨를 보은표 박씨를 박씨가 아니고 박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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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내려와서 달고 올라가는 거야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게 뭐야 이런건 이런거 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장난도 아니고 보은표 박씨를 시작 보은표 박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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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표 박씨를 보은표 박씨를 이 배다가 물고 이 배다가 이 배다 다가가 시작! 입에 다가 물고 다가가 다가 다가가 다가가 전부 다 달고 내려오고 달고 올라가라는 뜻이지.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야 돼. 포근표 박씨를 입에 다가 물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노래 아니야. 네! 무대에서 진짜 이랬어. 고은표 박시를 입에다가 물고 달고 내려오고 달고 올라가고 시작! 고은표 박시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셔 오리덤 돌다 흥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흥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툭 던져놓고 박씨를 툭 던져놓고 아니지 두고 마음대로 올려 던져놓고 던져놓고 저 안 올라가 던져놓고 저 안 올라가요 던져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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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던져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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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으로 올라가시는데 아니고요 던져놓고 운이 중요하잖아. 백이 중요해. 백운. 가느러. 가느러.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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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감이 좋아지고 있구만. 따라간다. 따라간다. 아 를 도드라지게 하지 말고 날 해서 한 번 더 줘. 따라간다. 이렇게. 따라간다. 그놈이 더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놈이 더 격이 높아. 날아간다.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 저 멀리 쭉 날아가는 거야. 알겠지? 진짜 또 많은 것 같아요. 맨날 그 느낌은 좋아가지고 저번에도 이런다고 얘기해 놓고. 느낌은 좋아. 알겠지? 알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